자, 수고하셨어요. 이렇게 땀 빼고 나서 나가자마자 핸베이커에 버터를 산더미처럼 드시는 건 아니시죠? 그러면서 뭐 에어롱이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이 애매한 사람만 때려듣지 마시고요. 아, 내 범위가 어때서 그래? 이 똘이 없나 되더라고 한 소리. 자, 이제 3층에 아쿠아 피트니스 센터로 옮기셔서요. 조금만 더 마무리 운동 해주세요. 3개월 후면은 24인치 매력 포인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떻게 살이 빠져, 이 살이. 아유, 이 아가씨 몸 좀 봐. 어쩜 이렇게 이뻐? 우리 기주기로 나왔어? 아니, 저 우리 회원은 아닌 것 같은데. 가만. 매점 아가씨 아니야? 맞지? 아, 맞다. 매점에 있는 아가씨네.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정말 누군지 뭐를 해보겠는데. 2급 강세 자격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우리 클래스에서 당분간 연습 좀 하기로 했어요. 괜찮죠? 아유, 그럼 안 될 게 뭐 있어. 아유, 근데 2급 따기는 굉장히 어렵다던데. 1급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없다면서? 네, 저도 아직 2급인걸요. 아이고, 잘하면 이 아가씨가 선생님보다 더 앞서겠네. 잘해봐요. 나중에 2급 따면 같이 배운 이 뚱뚱한 아줌마 잊지 말고. 에피소 saga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